재난 현장에서 또 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첫 휴가를 나가지도 못했던 해병대 소속 고 채수근 상병.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헌신한 채수근 상병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의 영정 앞에 어머니는 오열했고 또 국방부 장관 필요한 조치를 언급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해병대 출신이시죠? 그렇다면 해병대에서 이렇게 인명구조를 나가거나 재난 이후에 이런 투입이 될 때 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도저히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하천에서 저도 이제 지금 안타까운 순직을 한 우리 최상병 선배이기도 하고 제가 해병일사단 7현대 그리고 사단부모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게 물에 들어갈 때는요. 아무리 얕은 물이라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게 돼 있어요. 원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현장 지휘관이 구명조끼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속에 들어가라고 지시를 했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저기 지금 하천에, 하천변에 혹시나 이제 다른 어떤 안타까운 죽음이 있나 하고 찾으러 갔다고 보는데 물속에 들어가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소방관들이나 아니면 이게 경찰관들 같은 경우도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절대로 위험한 곳에 가지 않습니다. 기본이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고 유속이 큰데 저기에 전혀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장화도 그래요. 장화를 신고 물속에 들어가면 장화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까지 전혀 관측을 못하고 예측을 못하고 저는 판단하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해병대의 기본적인 원칙은 물이 얕든 깊든 관계없이 모두 다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때는. 심지어 수색대원들도 훈련할 때 다 구명조끼를 입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저는 조사를 통해서 왜 현장 지휘관이 저런 판단을 해서 우리 해병들을 거기 이렇게 들어가게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고 최수근 상병의 연결식이 해병대장으로 엄수가 됐습니다. 대전 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인데 정부가 곧 최상병에게 1계급 전급 추서하고 보훈국장, 광복장까지 수여를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최상병이 2023년 올해 3월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추서되기 전까지는 일병이었는데 상병으로 진급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상운법을 보면 훈장이 12종류가 있습니다. 무궁화 대훈장, 대통령이 받는, 전직 대통령이 받는 무궁화 대훈장부터 쭉 있는데 이 보국훈장은 여섯 번째 훈장이에요. 그런데 보국훈장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냐면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보국훈장 중에서도 다섯 가지 종류의 훈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광복장을 받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교가 아닌 사병이 받을 수 있는 제일 높은 훈장이 보국훈장 광복장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쨌든 최상병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조금 전에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리 이렇게 중요한 훈장을 받는다고 한들 그 유족들의 마음이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군인들은요. 지형 지물을 모르면 함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사단이 포항에 있으니까 경북 예천으로 이렇게 투입이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이 아무리 아타보여도 강 밑에 뭐가 있을지. 그 지형에 대해서는 정 모르겠으면 주민들한테 물어봐서라도 이게 안전한 지역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을 했었어야 했는데 지휘관의 너무 큰 실수가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가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의 부모님이 언론사에 부고 감사글을 보내서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요. 바로 이 손편지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또 사고 원인 규명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비통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언론사에 보내온 그런 편지 지금 보고 계십니다.